오늘 주시는 좋은 말씀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우리 옆 사람 힘차게 박수치고 웃으면서 하하하하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배가 고픈 게 나요 배가 부른 게 나요 배 부른 게 낫다 배 부른 게 나요 그런데 배 부르면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배 불러서 먹으면 안 돼요 배 부른 데다 또 먹으면 어떻게 해요 거의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안 하든 아프신 분들 가운데 혹 내가 너무 많이 먹지 않았나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지금 현대 한국인들이 생기는 병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과식입니다 과식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굶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다 굶어서 나요 아프면 무조건 굶어요 그래서 다 나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왜 없어요 가축병원 있잖아요 그거는 집에서 키우는 거고 그럼 멧돼지가 아프면 병원으로 옵니까? 아니 멧돼지가 아프면 가축병원으로 오냐고 그럼 가축병원 체리면 먹고 살겄네 왜 아픈 것들이 다 오면 그냥 잡아서 팔면 되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자연에는 병원이 없어요 인간이 만든 것이 병원이 병원 제도 그러니까 자연 치유를 인간적 치유로 바꾸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자연 동물은 잘 아프질 않아요 반대로 배고프면 맛있게 먹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 또 발을 바꿔봅시다 돈이 많은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당연히 많은 게 좋죠 그런데 돈 많으면 좋아요 그런데 벌을 게 없어요 많은데 뭘 벌어요 돈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이제 벌을 게 많아요 아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은 게 다 안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러면 오늘 여러분 안 좋은 것이 좋아지면 안 좋은 것도 좋은 거네 그죠? 그죠? 안 좋은 게 좋아지면 안 좋은 것도 좋으니까 좀 조심스럽네 안 좋으시기를 바래요 이러면 안 돼 그지? 그러니까 일부러 안 좋을 수는 없지만 안 좋은 것이 이왕에 생긴 거라면 그것이 좋은 것으로 나아가면 안 좋은 것도 괜찮다 그걸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로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8장 1절 그 점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님께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아이고 참 큰 무리가 모였다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안 좋은 거죠 자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부족할까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부족할까 예수님은 항상 뭐 하셔야지 풍족해야지 그런데 예수님도 부족하다 더 신기한 거는 예수님도 뭐 할 때가 있었다 배고프실 때가 있었다 아니라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배고플 때가 많았다 여러분 배고프면 아하 내가 왜 배가 고프지 일으켜지 말고 내가 주님 닮아가는구나 아 내가 주님 닮아가는구나 제가 지금 어제도 우리 권사님 손녀가 생겼는데 건강하게 잘 낳았는데 아이고 갑자기 어떻게 생명위도 결정도 돼가지고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해서 저도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어떤 문제가 문제가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나게 하고 그렇다고 보면 문제가 꼭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구나 여러분 받아들이는 자세를 꼭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떤 것이든지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을 좋게 하시니까 그걸 가지고 오히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룰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보세요 3절을 보면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뭐하리라 기진하리라 그중에는 멀리 온 사람도 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냥 그냥 돌려보내면 안 돼요 왜? 쓰러져 보고 배고파가지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저렇게 모인지가 지금 며칠 됐다고요? 4일 4흘 됐다 3일 동안에 그러니까 이 집회가 며칠 온 거예요 어젯말로 3일 동안 집회에서 뭐는 많이 받았는데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뭐가 없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 속에도 부족함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자 4절로 넘어가니까 제자들이 대답해야 돼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니까 제자들은 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답이 있어요 그게 자의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누구께 나아가자 예수님께 나아가자 첫째는 답이 몇 프로 없어 이 사람들 100% 없어 첫째 돈이 없어 돈이 돈이 없고 또 있어도 뭐 할 데가 없어 살 데가 없어 살 데가 쿠팡이 있나? 아니잖아요 성심당이 있나? 아니잖아요 설령 돈이 있다 한들 어디 가서 그 많은 남자만 4천명 여자애들까지 하면 보병이었다는 2만 명 추산 추산하는 여기도 한 1만 5천명 이상은 모였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거는 이거는 100% 답이 없어 여러분 희소식 100% 답이 없는 그 속에도 답은 있다 시작 그러면 답이 있을 것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이 있겠지 그치? 100% 없는 곳에서 있다면 있을 만한 곳에는 왜 없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답이 많이 있는데도 낙심해요 좌절해요 포기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5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물으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하루되 7개 일어서 7개 떡 7개 지난번에는 몇 개? 5개 5병 이어 그래서 5병 이어 이번에는 뭐예요 그러면 7병 이어 지난번에는 5병 이어 이번에는 7병 이어 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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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또 제가 신기한 게 떡 그 다음에 또 뭐가 두 개 있어요 생선 그 2000년 전 아니요 그게 도시락이거든 보통 이게 싸가지고 다니는 도시락이 떡 5개 물고기 그 떡 5개 탄수화물 생선 2마리 단백질 그 옛날 2000년 전에도 어떻게 영양을 그렇게 조절을 해서 다녔을까 안 신기해 그렇죠 떡만 먹은 것도 아니고 생선만 먹은 것도 아니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7개 물고기 2마리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구나 어떻게 또 그렇게 균형을 맞춰서 다를까 신기하구나 그 옛날에도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여러분 솔직히 저게 믿어지나요 네 저게 믿어져요 떡 7개 놓고 주님이 기도하니까 이게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4천명이 다 묻고 나중에 몇 광주리 거둬 7광주리 오비용이었던 때는 12광주리 믿어지냐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그런데 안 믿어지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이고 믿어지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제 체험으로 봤을 때 그래 잘 생각하세요 떡 5개 떡 7개 울고기 2마리로 5천명 4천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 가지신 분이 우리의 죄도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능력이 있으시니 우리의 문제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능력이 있으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저는 이제 오늘도 그 애기 낳는 그 장굴 가만히 애기를 잘낳거든요 5시간 걸려서 잘났대요 5시간 걸려서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솔직히 그 큰 애기가 어떻게 나오죠 안 신기해요 아니 여러분 나 놓고도 몰라 그래서 애들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엄마 나 어디로 났어 그럼 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배꼽으로 놨다 대답하기가 곤란하니까 배꼽으로 놨다 안 신기해요 참 신기하다 그렇지만 신기한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든지 많이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죠 지구가 한 바꾸 돌잖아 그걸 자전이라고 그래 태양을 한 바꾸 돌잖아 그걸 공전이라고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몇 년인지를 모르지만 그 긴 세월 동안 빙글빙글 빙글 돌면서 이게 약간 핵가닥 해갖고 돌다가 저리 가버리면 그러면 지구가 뭐가 돼 버리냐 떨어진 별이 돼 버려요 그럼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을 균형을 맞추다 안 신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도는 게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는 섭리하고 계셔 희소식 우주만 붙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꼭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박수 꼭 우리도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다 그 증거 이 새벽에 여기 나온 게 여러분 힘으로 나옵니까 여러분 의지로 나옵니까 아니요 누가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게 작은 거지만 걸음에 큰 증거야 아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새벽에 나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래요 아멘 부족이 이렇게 신앙생활 뒤돌아보면 간증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간증 없으면 회개해야 돼 진짜 그 간증들이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역사한 증거잖아 그랬죠 그러면 땡겨서 얘기해 봐 어려움이 생기면 왜 어렵다 이렇게 하지마 간증나요 간증나요 받아들이는 자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고 해결이 되니까 죽어버린 사람은 그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별별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솔직히 맞아요 틀려요 그 걱정거리가 해결되는 순간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죽어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쌓여가지고 금병 걸리신 분들 잘 돌아보세요 내가 혹 스트레스 받지 않았나 제가 왜 여러분 아무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예배 때마다 웃기겠습니까 왜 웃자고 그러겠습니까 그 웃는 순간 뭐가 날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꼴을 보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다 그만두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신기한 게 우리 중문교인이 한두 명이냐고 그런데 그 많은 교인 중에 치매 환자가 여러분 지금 세상에 치매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특별히 여자들 바글바글이야 그런데 우리 중문교인은 뭐는 안 걸려 그것만도 어디여 그런데 지금은 모르지 여러분 언제 나중에 통계가 나올까 이제 보세요 여러분 뭘 알게 되냐면 내 친구들 다 죽었어 교회 다니는 애들도 다 죽었어 그런데 지금 누구만 살아있어 나만 어디 교회 다니는데 왜 웃다가 이렇게 하면 웃어야 되는데 또 그 사람은 위험하다니까 그냥 웃음도 정상적으로 안 웃어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왜 그런 사람은 암은 잘 안 걸려 여러분 한번 되돌려 보세요 이렇게 이게 정신적으로 이상한 분들 특징 우리 학교 다닐 때는 60명이고 한방에 정확히 63명일 때도 있었어요 60등이 미친네 봤어요 안 미칩니다 60등은 미칠 수가 없어요 깜빡깜빡 잊어버렸어요 미칠 게 없어요 거의 미쳤다 5등 안에 드러내드립니다 거의 머리가 그 말은 신경이 예민하다 그 말은 신경이 예민하다 샤프하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걸 못 넘어가고 다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멍청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안 미쳤다는 말은 거의 1등 가지 않았다 그 말이오 마저 틀려 주여 감사합니다 적당하게 해 주셔서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머리 좋은 애들과 머리가 약간 두리뭉실한 사람은 받아들이는 자세가 틀린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감사해요 저것도 다 감사해요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갑니다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게 축복하시오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오 얘기했잖아요 영양의 균형을 어쩌면 도시락 속에서 그것도 2000년 전에 저렇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그냥 애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속에도 영양의 균형이 있는데 지금도 영양의 균형을 못 맞춰 먹으면 말이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맞춰요 간단합니다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부족하면 먹고 싶어 해요 내가 수분이 부족하면 뭐가 와 목마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목말라 그러니까 목마르다는 말은 뭐 하다는 거예요 네 몸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뭐 해라 물 마셔라 그러니까 그것이 물만 그런 게 아니고 영양도 그래요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뭐 해라 먹어라 그런데 먹고 싶은데 그거 먹으면 해롭다고 그 말 때문에 못 먹어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이 뭐래 먹고 싶으면 뭐 그래잖아 빨리 술 갖고 와 그런 걸 자빠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고장난 거예요 그게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먹고 싶어야지 잘못된 게 먹고 싶으면 안 된다 목사님이 뭐래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으면 빨리 담배 피우고 와 그러면 안 된다니 그게 고장난 거예요 네 몸이 고장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참 부족한 먹을 것이 없는 그 과정에 팔절로 가보세요 참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일곱 광주리를 아 주님은 어떻게 해 주신다 풍성하게 해 주신다 여러분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딱 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나가세요 매달리세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된다? 풍족하게 된다 풍족하게 근데 사실은 딱 맞게 해도 되는데 딱 맞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풍족하게 하실까? 그게 주님이야 그래서 노래 속에도 찬양 속에도 은혜가 풍성하다 풍족하게 없어도 괜찮다 아파도 괜찮다 나가 죽어도 괜찮다 왜? 죽어서 부활하면 되니까 언젠간 천국 가면 되니까 아멘 그래서 언젠가는 가야 돼요 사실은 계속 여기 버티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적당한 때 가는 것도 그것도 은혜야 그것도 축복이고 아멘 죽은 게 아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지 자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살고 저녁이 되면 뭐 해요? 자지요 그런 것처럼 인생도 다 살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주무셔야 돼요 주무셔야 돼요 근데 막 뭐 하려고만 해요? 그냥 안 죽으려고만 해요 몰라서 그래 적당한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그냥 기쁨으로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 이사 가는 것도 괜찮다니까 근데 너무 빨리 가면 또 아쉽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죽어진 동안 그래서 한 가지 꼭 명심할 게 아름다운 발자취를 만들자 시작 그렇죠 걸음걸음 아름다운 그래서 오늘 한 날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한 날도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랑거리 간증거리를 오늘 또 만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먼저 보세요 하나님 만나서 주님이 해결 안 한 게 없잖아요 주님 만나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과정에 시간적 길이가 좀 있어서 그러지 주님 만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이 주님 만나자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감사할 일이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부안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거나 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힘차게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욕 주님의 번호 kind of rine